자, 동시성이 상대적이다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시성이 상대적이다라는 뜻은 아닌 거네요. 다시 말하면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의 동시성은 이건 예외가 없이 절대적이에요.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문제 낸다 이거. 이건 너무 당연해서 안 넣어놓은 거야. 근데 봐봐. 자기들도 공부할 때 그게 당연했겠냐고. 교과서는 친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썩어놨어야 될 거 아니야. 뿅 이거 봐라. 뿅 해가지고 뿅. 뿅 이게 한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두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야.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. 또는 한 장소에서 뾰병 이러면 여러분들도 움직여도 뾰병 똑같아. 그건 선후 관계도 안 깨져요.